어머 어머 진짜 딱 저는 보는 순간 찾았어 선생님 보세요 한 번 굉장히 그냥 40대 총각아저씨 같애요 아니 진짜야 40대 총각아저씨 같지않아요 그죠 그 그래서 약간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학교 다닐 때 그 영화관에 미스는 관람부가 영화관 들어가면요 그 보자고 안 그래요 학생도 보자고 소리라 한 짓 한 번도 없어요 나이 들어 보이는 건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군계 이락이시네 진짜 제일 화난데요 그래도 키가 크면 키가 제일 크면 1번이거든 사실은 제일 큰 것보다는 너보다 큰 애들이 있고 다 비슷한 거야 아니 6명이 니가 1번 해라가지고 1번 해라 제가 저희 때는 옛날에 키가 크면 끝번이었어 맞아요 우리는 1번 처음 말씀하기 전에 좀 별을 채우는 안 되겠습니까 아 맞다 이 좀 학교가 급식이죠 아 급식 그때는 급식이 없었거든요 저희때도 급식이 없었고 도시락 쌓았고 도시락 쌓았죠 뭐 도시락 3개씩 쌓았죠 맛있는 급식 먹으러 갈까요 아 예 갑시다 요거는 가져가자 아 요거 급식실인가 보다 와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정갈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 여행이 형이 형 이 형의 risque 요즘 애들 너무 잘 생겼어요 깔끔하고 애들이 어머 5 괜찮습니다. 그래, 그럼 왜 쉬워? 잘 먹고. 아니 왜 잘 먹고. 교장선생님처럼 다 악수를 하시네. 시간이야. 어우, 대단해라. 딱 써요. 여기 있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김치 더 줬어야 됩니다, 김치. 김치 더 줬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어우, 밥 잘 나오네요. 너무 푸짐하게 주셔가지고. 아, 좋아하는 콩나묵국. 우와, 영아빠 국물 한 번 더 줘요, 국물 한 번. 국물 위에 한 번 줘요. 너무 시원하겠다. 이야, 밥. 근데 저걸 다 먹었어요, 저거. 어우, 영광이다, 야. 이렇게 잘생긴 우리 아들들하고 식사하고, 진짜. 2학년, 2학년 있지? 네. 아까 2학년 선지표 뽑았는데, 뽑아줄까요? 애들 앞에서 성적 자랑하는 거예요, 지금? 김장동. 김장동 알아? 김장동 알아? 김장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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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할 때마다 너무 좋아해가지고, 킹장동, 갓장동 난리가 났더라고요. 아우, 시원하다. 아우, 잘 드셔. 식성이 좋으셔. 맛이 어떠세요? 점심시간이 기다려지겠다, 점심 너무 맛있으니까, 그치? 고마워요. 반이, 반이 딱딱하게 잘 맞지, 그게. 밖에 다 먹는 음식보다 훨씬 맛있어. 국물이 안 짜고 좋네. 아줌마가, 아줌마가 국물을 너무 짜게 해가지고. 아우, 세상에. 아우, 굳이 그런 얘기를, 굳이. 만나셨을 때, 한 번에 딱 결혼할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왔어요. 오, 애들이 아줌마, 예. 성숙하다. 이게 덩치가 크잖아. 그래서 서울대 최대생이 대타로 나온 줄 알았어. 그래서 그다지 뭐 그렇게 했는데, 아저씨는 보자마자 결혼을 해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러더라고. 상남자. 킹장동. 킹장동. 후배들이 많이 띄워주네. 네. 아니 댓글들이 좋더라고요, 어디 보면. 근데 후배들이 적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.